북텔러 스칼렛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네. 이 재생 목록에 스칼렛이와 함께한 작품들이 쫙 올라가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또 열과 성을 다해서 작품을 준비를 해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네. 사실 이 작품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품이 너무 유명하고 좋은 작품이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마스모토 세이처오 작가의 점과선이라는 장편소설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마스모토 세이처오가 가장 처음 쓴 장편소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회파 추리소설의 걸작이다. 대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마스모토 세이처오가 천 편 넘는 작품들을 썼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어떤 데는 3천 편이 넘는다라고 기술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 수많은 작품의 어떤 장편시 작점이 바로 점과선이라는 작품이고 1957년도에 발표가 된 작품입니다. 텍스트로 쓰셨던 책은 모비딕에서 나온 점과선이고 2012년도에 발간이 된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모비딕에서 출간된 그것을 텍스트로 썼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소설은 남녀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토키와 사야마라는 인물이 죽게 됩니다. 오토키는 요정의 종업원이고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죠. 네. 여자. 그리고 사야마는 남자인데 관공서인 어느 성의 실무치건 과장 대리입니다. 네. 여기서 모모성, 모모과라고 나오는데 이걸 익명으로 처리를 한 거잖아요. 네. 원래 원문에는 이제 공공성, 공공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임의대로 모모성, 모모과라고 바꿨어요. 어차피 익명을 뜻하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성이 글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 경상남도, 부호정도. 네. 그런 식으로. 폭포과 경찰서. 폭포과 경찰서의 담당 형사죠. 네. 그리고 이 사야마가 관공서인 어느 성의 실무직원인데 이 직원이 비리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도쿄 경시청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에서 미하라 경희라는 분이 나옵니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하라 경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이 있는 야스다라는 야스다상의 사장이고 요정의 단골입니다. 고유키라는 요정의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데 야스다라는 인물. 그 요정 고유키의 종업원이 바로 오토키, 죽은 사람이고요. 그렇죠. 야스다는 그 고유키의 단골인데 이 양반도 뭐가 좀 비리와 관련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스포일러 아니죠? 아, 네. 여기까지는 뭐. 곧 알게 됩니다. 네.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네. 바로 알게 됩니다. 네. 요게 지도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편은 중간에 보시면 작품을 감상을 하시다 보면 주요 등장인물하고 또 지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네. 요번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명입니다. 아, 지명. 지도. 지명이라 저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지도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요. 네. 요거 계속 나오지는 못할 텐데 중간중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마스모토 세이초의 첫 번째 장편소설 점과 선 줄거리 해설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야스다는 1월 13일 밤 아카사카에 있는 요정 고유키에서 모모성의 부장을 접대했습니다. 야스다 다스오는 기계공구를 취급하는 야스다 상의 경영자인데 요 몇 년간 관청 쪽 납품으로 급성장했어요. 야스다는 씀씀이가 커서 요정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무리 종업원들과 친해져도 손님의 신분에 관해서는 말하는 법이 없었죠. 게다가 작년 가을부터 모모성을 중심으로 비리사실이 드러나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욱 조심스러워했죠. 마흔 살 쯤 된 야스다는 거무스름한 얼굴에 이마가 넓고 눈매가 부드러웠어요. 성격도 사업가답게 노련하고 시원시원해서 종업원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야스다가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다른 마음을 품는 것 같지도 않았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했어요. 그의 담당 종업원은 오토키였는데 서로 술자리만 격이 없는 사이였지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눈치는 없었어요. 오토키는 26살이지만 실물은 더 어려 보였고 큰 눈망울에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종종 오토키를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스다만큼은 그렇지 않다 보니 종업원들은 야스다 사장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투덜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야스다 사장은 모모성의 부장을 배웅하고 나서 편하게 술을 먹다가 옆에 있던 야에코와 도미코에게 내일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둘은 두말없이 승낙하면서 그 자리에 없던 오토키도 같이 데려가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여럿이 자리를 비우면 자기가 미안하다며 오토키는 다음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인 14일 오후 3시 반경 야에코와 도미코는 네반테 식당에서 야스다를 만났어요. 하지만 두 여자가 양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네반테를 나와 긴자에 있는 레스토랑 콕도르로 갔지요. 둘이 한참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야스다가 살짝 손목시계를 봤어요. 야에코가 재빨리 그 모습을 포착하더니 바쁘신 거 아니냐고 야스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바쁜 건 아니지만 저녁 때 가마쿠라에 갈 일이 있다고 했어요. 스프부터 나왔기 때문에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죠. 야스다는 커피가 나왔을 때 또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야에코가 이만 일어나자고 하며 야스다는 헤어지기 좀 아쉽다고 도쿄역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어요. 도쿄역까지 갔다 오면 가게 영업시간에 많이 늦게 되지만 둘은 미안한 마음에 도쿄역까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야스다는 지금이 5시 35분이니 6시 12분이나 그 다음 전철을 타면 될 거라고 하고 택시를 탔어요. 역에는 5분 만에 도착했고 가마쿠라로 가는 요코스카선은 13번 플랫폼에서 출발해요. 잿은 아직 전철이 들어오지 않은 13번 플랫폼에 서서 마주보이는 14번과 15번 플랫폼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15번 플랫폼에 막 열차가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차는 주슈의 하카타로 가는 특급 열차인 아사카제 라고 야스다가 그 여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야스다가 어? 저기 오토키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15번 플랫폼의 인파 속에서 정말로 오토키가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오토키는 세 사람이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남자와 열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사생활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 않는 오토키가 애인하고 규슈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여자들에게는 놀라웠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 6시 1분이 되자 13번 플랫폼에 요코스카선 전철이 들어왔고 야스다가 탑승하자마자 여자들은 오토키가 궁금해서 15번 플랫폼으로 뛰어갔어요. 차창 속을 들여다보니 오토키의 옆자리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가 있었고 둘은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두 여자는 고유키 요정에 도착하자마자 마마에게 보고했어요. 오토키가 고향에 내려가야 해서 5, 6일 쉬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랑 여행을 가다니 보기와는 다르다고 마마도 놀라워했어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야스다는 고유키 요정에 손님을 모시고 왔고 손님이 가면 야이코와 함께 오토키를 화재에 올리며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오토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동행한 남자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고시마 본선을 따라 모지 쪽으로 가다가 하카타에 도착하기 전 이 세 번째 역이 가시라는 작은 역이다. 이 역에 내려서 내륙 쪽으로 가면 가시의 신사가 있고 반대쪽으로 가면 하카타만이 바라다 보이는 해안이 나온다. 정면에는 바다 가운데 길이 띠처럼 뻗어있다. 그 이어지는 길 끝자락에 시카노섬이 바다 위에 떠 있고 왼쪽에는 노코노섬이 아련히 보이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 해안을 가시만이라고 한다. 막통이 튼 1월 21일 아침 6시 반경 공장으로 출근하는 사내가 바위투성의 해안으로 지나다가 평소에 없던 것을 보았다. 그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시체였다. 놀란 사내는 마을로 뛰어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왔다. 여자는 반드시 누워있었고 회색 방안 코트 속에는 적갈색 기모노가 보였는데 옷차림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가지런히 모은 팔은 새하얀 버선을 신고 있었다. 흙도 묻지 않았다. 바로 곁에는 비닐 조리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옆을 보고 있었다. 남자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혈색이 좋아 보였다. 짙은 감색 코트 아래 손질이 잘 된 검은 구두가 보였다. 남녀의 시신 사이에는 거의 틈이 없었고 옆에는 오렌지 주스병이 있었다. 나이 든 경찰이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동반 자살이군 안타깝네 젊은 사람들이 가시서에 연락을 받고 후쿠오카서에서 수사계장과 형사 두 명 경찰의사 감식관이 도착한 것은 40분쯤 뒤였다. 4채 촬영이 끝나자 키 작은 경찰 의사가 두 사람 다 청산가리를 주스에 타서 먹은 것 같다며 얼굴에 장밋빛이 도는 것도 청산가리 때문이라고 했다. 4후 경과 시간은 대략 10시간 전후니까 전날 밤 10시나 11시경에 죽은 것으로 보이며 오차림새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몸싸움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둘이 합의하고 청산가리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반 자살이 확실시되자 형사들의 표정에서 긴장이 풀렸다.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어지자 다소 무료한 감이 들었던 것이다. 이 두 구의 시신은 파출소로 운반돼서 면밀한 검시에 들어갔다. 남자의 옷에서 나온 것은 아사가야에서 도교관의 이 정기권과 명함, 만엔이 채 안 되는 회원겸, 손수건, 구두주걱, 접혀있는 어제짜 신문, 꼬깃꼬깃해진 열차 식당의 영수증이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자는 서른한 살 모모성 모모국 모모과의 과장대리인 사야마 게니치라고 밝혀졌다. 모모성 모모과라면 요즘 비리사건으로 날마다 신문을 도배하는 부서였다. 개장은 꼬깃꼬깃한 영수증을 집어서 정성껏 펴서 내용을 읽었다. 날짜는 1월 14일, 열차 번호는 7번, 1명, 합계금액 340엔, 도쿄 일본식당 발행, 뭘 먹었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여자로부터는 8천엔가량이 들어있는 지갑 속에서 작은 명함 너덧짱이 나왔다. 명함에는 도쿄 아카사카, 요정 고유키, 이름 오토키 라고 적혀있었다. 개장은 곧바로 남녀의 명함에 있는 주소로 전부를 치도록 지시했다. 남녀의 사체는 경찰의가 더욱 세밀하게 조사했다. 외상은 어디에도 없었고, 사인은 청산가리로 인한 중독사였다.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밤 9시 부터 11시 사이로 나왔다. 사체의 소견에 따르면 사망 직전에 관계를 가진 흔적은 없다고 했다. 형사들은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개장은 열차 식당의 영수증에 찍힌 날짜를 보면서 14일에 출발한 모양인데 오늘이 21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여기저기 놀러다니다가 후쿠오카에 와서 죽을 곳을 정한 거 아니냐면서 7번 열차가 무언지 좀 여기에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 형사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까 7번 열차는 아사카제에라고 이 도쿄에서 하카타까지 오는 특급이라고 전했다. 그 얘기를 들은 개장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도쿄에서 하카타까지 오는 특급이라면 이 도쿄에서 곧장 하카타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후쿠오카에 있거나 규수 안에서 돌아다닌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쨌든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시내 있는 여관을 조사해보라고 형사들에게 지시했다. 이때 마른 체구에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눈이 큰 굼떠 보이는 형사 한 명이 개장에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4채 발견 현장에도 있었던 도리카이 주타로라는 중년의 고참 형사였다. 도리카이 형사는 영수증을 펴보면서 일인이라면 남자 혼자서 밥을 먹은 모양이라고 했다. 개장은 여자 쪽이 밥 먹을 생각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고 말했다. 그러자 도리카이 형사가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여자들은 워낙 먹성이 좋아서요. 배가 불러도 일행이 식사를 하면 덩달아서 뭔가 같이 먹더라고요. 뭐 푸딩이나 커피라도 말이죠. 개장은 이 여자는 그런 것도 못 먹을 정도로 배가 불러나 보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자 도리카이 형사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듯 했지만 말없이 모자를 쓰고 뒤축이 다른 구두를 끌면서 방을 나갔다. 그날 오후 갑자기 신문기자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몰려들었다. 아마도 오늘 파출소에서 친 전보로 모모성의 과장 대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의 신문사들이 달려온 모양이었다. 다음날 조간신문에는 모모성의 사야마 게니찌 과장 대리의 동반자살 기사가 크게 실렸다. 모든 신문이 사야마의 죽음을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모모성의 비리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사야마가 참고인으로 취조를 받을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사건의 여파가 상부에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애인과 자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형사들이 어제 후쿠오카 시내의 여권들을 뒤져서 단바야라는 여권에서 가방 하나를 찾았다고 계장에게 보고했다. 죽은 남자가 투숙을 했었고 숙박부에는 회사원 후지사와시 미나미나카 거리 26 스가와라 다이조 32살 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손님은 15일 밤부터 쭉 혼자 있다가 20일 밤에 계산을 하고 나갔고 그때 여행가방은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며 두고 갔다고 했다. 여행가방에는 세면도구, 조곳, 셔츠, 오락잡지 몇 권뿐이었고 유서는커녕 수첩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 혼자서만 묵었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여관에만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장과 형사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을 때 도리카이 형사는 슬슬 몇이 일어나 좋은 차를 타고 단바야라는 그 여관으로 갔다. 그 손님은 매일 여관에만 있었으면 꽤 지루했을 텐데 어떻던가요? 도리카이 형사가 이렇게 묻자 지배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종업원은 거의 찾지 않고 그냥 책을 읽거나 자는 것 같았어요. 이 종업원들 말로는 어딘지 으슥한 느낌의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손님이 계속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자기를 찾는 전화가 올 거라고요. 그리고 오면 바로 알려달라면서 말이죠. 어쩌면 밖에 나가지 않은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요? 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화가 왔었나요? 네, 왔었습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20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이 여자 목소리였는데 스가와라라는 손님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통화는 1분 정도로 끝이 났고 그러고는 바로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설마 그 손님이 자살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그 여관의 지배인은 이렇게 말을 마쳤다. 사야만은 여관에서 엿새 동안이나 애타게 여자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리고 겨우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날 밤에 여자와 함께 자살을 했다. 이 뭔가 이상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1인이라고 쓰인 열차 식당의 영수증이 아른거렸다. 도리카의 형사는 저녁 7시경에 귀가해서 아내가 데워준 욕조 속에 들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이 아사카제를 타고 하카타에 와서 사야마를 여관에 혼자 두고 여자는 어디에 가 있었던 걸까? 식당 영수증을 봐도 사야마가 그날 하카타에 도착한 것은 틀림이 없다. 적어도 그는 도착하자마자 곧장 여관에 투숙한 게 된다. 사야마가 15일부터 20일까지 엿새 동안 여관에서 애타게 여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오토키라는 여자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자는 전화에서 스가와라를 바꿔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스가와라라는 가명을 쓰기로 사전에 정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동반자살이라니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밥 먹으라는 아내의 목소리에 목욕을 마치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마침 딸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들어왔어요. 갑자기 도리카이 형사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남자친구는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어 하는데 너는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는 상황이다. 그럼 남자친구가 자기만 먹을 테니 너는 그동안 윈도우 쇼핑이라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요. 그러자 식당에 같이 갈 것 같다며 밥을 못 먹겠으면 커피라도 시키고 앉아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식욕보다는 애정의 문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도리카이 형사는 맞짱구를 치며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1인이라고 적힌 열차 식당의 영수 중에 미심쩍게 생각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남녀가 자살을 하러 멀리 규슈까지 가는 길에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남자가 식당차로 가면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시는 것이 인지 상정이 아닐까 말이에요. 그는 사야마와 오토키 사이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시신을 인수하기 위해 유족 몇 사람이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왔어요. 사야마 쪽에서는 모은행의 지점장인 친형이 왔고 오토키 쪽에서는 60대 노인인 어머니와 고유키에서 일하는 도미코가 왔어요. 그런데 양쪽 가족이 전혀 말을 나누지 않았고 심지어 사야마의 형은 두 여자를 경멸에 찬 눈초리로 노려보며 몹시 불쾌했어요. 형의 말에 따르면 사야마는 3년 전에 부인과 사별을 했고 최근에 여자 문제로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상대가 유정종업원이라는 걸 듣고 사야마의 형은 더 속이 상했고 그 여자에게 속아서 자살을 강요당한 것이 분명하다며 여자를 원망스러워했죠. 오토키의 어머니는 오토키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지만 헤어졌고 이후에 줄고 도쿄에서 일을 한 모양이라며 오토키 밑으로 아이가 다섯이나 더 있어 신경을 못 쓰다 보니 오토키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구유키의 종업원인 도미코는 평소 오토키는 야무진 데다가 별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성격이라 비교적 친한 자기도 사생활을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도쿄역에서 오토키가 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죠. 본 적이 있다는 말에 개장은 그게 언제였냐고 물었어요. 도미코는 14일 저녁에 야스다라는 손님을 배웅하러 도쿄역에 갔다가 우연히 오토키가 그 남자랑 특급 열차에 타는 걸 야스다 사장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었다고 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야이코랑 뛰어가서 차창안을 들여다봤더니 오토키가 신문에 난 사야마라는 남자랑 나란히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왜 자살을 했는지는 짐작이 안 간다고 진술했죠. 시신은 무사히 가족들에게 인도되었고 가시해변의 동반 자살권은 탈도 없고 잡음도 없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나 도리카 형사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1인이라고 적힌 열차 식당의 영수증이고 또 하나는 오토키가 사야마와 함께 여관에 묵지 않고 일주일가량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기엔 증거가 너무 미약했어요. 개장은 취급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했죠. 결국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리카 형사는 시신이 발견된 가시해안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전차를 타고 하쿠자키에서 내려서 와지로행 니시테스 전철로 갈아탔어요. 가시에 가려면 국철보다는 전철이 편리했어요. 전철이 국철보다 해안 쪽에 더 가깝게 달렸으니까요. 니시테스 전철의 가시역에서 현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예요. 역에서부터 한적한 주택가가 이어지다 금방 솔밭으로 바뀌고 이윽고 바위투성이에 넓은 해안이 나왔어요. 현장이 맞는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특징이 없는 장소였고 설사 어떤 격투가 벌어졌다 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을 곳이었죠. 왜 굳이 이런 곳에서 동반자살을 했을까 딱딱한 바위보다는 부드러운 풀밭이 났지 않았을까 깜깜한 밤에 이곳으로 왔다면 둘 중 한 사람은 이곳에 온 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리카이 형사는 급히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니시테스 가시역을 지나 국철 가시역으로 갔어요. 두 역 사이는 500미터 정도밖에 안됐고 길 양쪽은 나름 번화한 상정가였어요. 역에 도착한 그는 전보국으로 가서 죽은 사야마이 형과 오토키의 어머니 앞으로 전보를 쳤습니다. 시간표를 올려다보니 20분이 있으면 하카타행 하행열차가 들어와요. 열차를 기다리다 느닷없이 작은 의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두 사람이 니시테스 가시역에서 내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국철 가시역으로 왔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다시 시간표를 보니 밤 9시 24분에 도착해서 25분에 출발하는 하카타에서 오는 상행열차가 있었어요. 도리카이 형사는 열차를 타는 대신 역 앞에 있는 과일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지난 20일 밤 9시쯤에 양복을 입은 서른쯤 된 남자와 기모노 위에 방안코트를 입은 스물 너덧 살 가량의 여자가 나오는 걸 못 봤냐고 물었어요. 동반자살 사건이라고 하니 주인은 단번에 기억해냈고 비슷한 남녀를 보았다고 했어요. 둘은 니스테스 가시 역쪽으로 갔는데 얼굴은 못 밟고 어렴풋한 인상이 비슷한 것 같다고 했어요. 니스테스 가시 역쪽으로 똑바로 가면 태안이 나온다고도 알려줬죠. 도리카 형사는 과일가게 주인이 목격한 남녀는 틀림없이 사야마와 오토키였을 거라고 생각하며 니스테스 가시 역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청년이 급하게 그를 불렀어요. 그 청년은 방금 과일을 사다가 들었는데 사실 자기도 그 둘을 봤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하카타로 출퇴근 하는데 21밤 9시 35분에 니스테스 가시 역에 도착했을 때 봤다고 했어요. 그 열차는 9시 27분에 게이린 조마에 역을 출발하는 전철 인데 여기까지 8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하지만 전철 안에서는 못 봤고 내려서 천천히 걷고 있는데 모르는 남녀 한 쌍이 무척 빠른 걸음으로 자기를 앞질러 갔다고 했어요. 남자는 양복의 코트 여자는 기모노 위에 방안 코트를 걸쳤고 해변으로 가는 으슥한 길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참 쓸쓸한 동네네요 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비교적 또렷했고 말씨도 이곳 억양도 없고 마치 도쿄 사투리 인 것 같다고 했어요. 도리카이 형사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열차는 국철 가시이 역에 9시 24분에 도착하고 전철은 니시테스 가시이 역에 9시 35분에 도착한다. 11분 차이가 난다. 두 역 사이는 500미터다. 국철 가시이 역에서 내려서 해안으로 가는 길은 니시테스 가시이 역을 지나니까 길의 순서나 시간도 일치한다. 여자는 이곳이 처음인 듯하고 남자는 아마 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는 듯하다. 도리카이 형사는 국철 가시이 역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니시테스 가시이 역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시계를 보니 6분이 안 걸렸어요. 다음번엔 좀 더 천천히 걸어봤고 세번째엔 산책하듯 걸어봤어요. 이 세 차례의 실험으로 국철 가시이 역과 니시테스 가시이 역 사이는 보통 걸음으로 6분에서 7분이 걸린다는 걸 알아냈어요. 과일가게 주인이 국철 가시이 역에 내린 남녀를 본 건 9시 24분이고 청년인 니시테스 가시이 역에서 본 건 9시 35분이니 11분의 시차가 있어요. 남녀가 빠른 걸음으로 청년을 앞질렀다고 했으니 실제로는 5분도 안 걸릴지 몰라요.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중간에 물건을 산다든지 일이 있었다. 또 하나는 과일 가게 주인이 본 남녀와 청년이 본 남녀는 동일인이 아니다. 도리카이 형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는 도리카이 형사 앞으로 온 전보 회신 두 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야마의 형인 지점장으로부터는 사야마는 하카타에 가끔씩 출장 간 적이 있음. 그리고 오토키의 어머니로부터는 오토키는 하카타에 간 적이 없음 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리카이 형사는 경찰서를 나와서 전차를 타고 하코자키까지 가서 거기서 게이린 조마에 역으로 들어갔다. 그는 역무원을 만나 20일 밤 9시 27분에 니시테스 가시역으로 가는 전철에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을 알아보았다. 다행히도 통과한 세 명 모두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메모하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자살한 남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그 전철에 오토키와 사야마가 탔다는 확증을 잡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왔다. 지쳐서 돌아온 도리카이 형사를 보고 개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를 불렀다. 도쿄 교흥시청에서 온 형사가 도리카이 형사를 만나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저 도리카이 형사님이신가요? 저는 경시청 수사의과 미아라 기이치 경이라고 합니다. 도리카이는 수사의과라는 말에 이 자살한 사야마 과장 대리를 조사하러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사 1과는 강력범죄를 수사 2과는 지능범죄를 담당한다. 지금 도쿄에서는 모모성의 비리사건으로 떠들썩한 데다가 사야마가 속해 있는 부서가 사건의 중심부이다. 저 대강의 경위는 지금 개장님께 들었어요. 뭐 이렇게 자료도 챙겨주시고 참고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형사님이 이 동반자살의 이견이 있으시다고 해서 지금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아라는 이렇게 말했다. 미아라의 온화 눈에는 부침성이 있었고 반면에 개장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견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고 느낌 전도라고 말해도 괜찮다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미아라는 졸랐다. 도리카이는 어쩔 수 없이 1인 열차 식당 영수증에 대해서 말했다. 아, 그거 참 재밌는 차관이네요. 영수증 날짜가 14일이라면 이 둘이서 아사카제를 타고 도쿄역을 출발한 날이죠. 그러니까 아, 제가 이 아사카제 시간표를 적어왔어요. 출발이 도쿄는 오후 6시 반 아타미가 8시 히지오카가 9시 1분 그리고 나고야가 11시 21분 오사카가 새벽 2시 그러니까 14일에는 밤 11시 21분에 나고야가 마지막 역이 되는군요. 도리카이는 미아라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미아라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짐작했다. 그때 미아라가 개장한테 제의를 했다. 저, 지금부터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하지만 도리카이 형사님께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개장은 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허락을 해 주었다. 현장에 가기 위해서 전차를 타자 미아라 경위는 도리카이 형사에게 속삭였다. 저, 개장님은 신기가 편치 않으신가 봐요. 저는 사실 형사님 생각이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이 개장님 앞에서는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현장 안내를 겸해서 모시고 나온 겁니다. 잠시만 속이 깊은 미아라의 호의가 도리카이 형사는 매우 기뻤다. 현장에 도착을 해서 상황 설명이 끝나자 미아라 경위는 도리카이 형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먼저 식당의 영수증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열차에 사야만 혼자 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도쿄역에서 둘이 같이 탔다는 목격자가 있으니까 중간에 오토키가 내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열차 영수증 날짜가 14일이니까 밤 11시 21분에 나고야에 도착하기 전이겠죠. 뭐, 게다가 식당이 끝나는 밤 10시 이전이어야 되니까 아마도 이 오토키가 내렸다면 8시 아타미 아니면 9시 1분 히지오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도리카이 형사는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미아라 경위가 정확히 말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타미역, 시지오카역, 그리고 그 주변의 여관들을 좀 조사를 해볼게요. 뭐, 여자가 단독으로 움직인 흔적이라면 의외로 찾기 쉬울 테니까요. 이러한 미아라의 말을 들으니 도리카이 형사는 오토키가 중간에 내렸다는 추측에 자신이 생겼다. 그리고 오토키가 오는 걸 기다리느라고 사야마가 여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언제 올지 날차를 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오토키는 왜 중간에 내렸을까? 이거는 도리카이도 미아라도 알 수가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도리카이 형사는 왜 경시청에서는 이제 와서 사야마의 자살을 조사하는 건지 아까부터 궁금했기 때문에 미아라 경위에게 물었다. 아, 그거요? 뭐, 제가 형사님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야마는 이번 모모성 비리사건에 중요한 참고인이었어요. 오랫동안 실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라서 이번 사건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뭐, 그런 점에서라면 참고인이라기보다는 피의자에 가깝겠죠. 그런데 수사 초반이라 방심하고 그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 바람에 이 멍청하게 죽게 놔두고 만 겁니다. 이 사야마가 죽어서 안도하는 자들이 꽤 많아요. 저희로서는 정말 아까운 증인을 잃은 셈이죠. 문제는 저희가 분통을 사귀고 있을 때 뒤에서 춤을 추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의 자살의 의혹이 들어요. 이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죽음을 강요당한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래요? 무슨 흔적이라도 있나요? 확실한 건 없는데요. 사야마의 신변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오토키와의 접점이 나오질 않더군요. 이 사야마한테 애인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오토키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 죽은 여자 오토키도 남자가 있긴 했지만 그게 사야마라는 단서도 없고 말이죠. 여기에 와서 동반자살이 분명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니까 이 도쿄에서부터 갖고 있던 의문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미아라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 두 사람은 현장을 벗어나 니시테스 가시역으로 갔다. 도리카이 형사는 목격된 남녀의 이야기와 승객들의 증언 국철 가시역을 왔다 갔다 하며 했던 실험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해 주었다. 미아라는 도리카이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눈앞에서는 다른 열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건너편 플랫폼에는 화물 열차가 정차해 있었다. 저 도쿄역도 상당히 복잡하지요. 도리카이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쿄역을 상상해보며 미아라에게 물었다. 네, 그럼요. 정신없죠. 열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드니까요. 미아라가 별뜻 없이 말한 이야기에 도리카이는 갑자기 화들짝 놀랐다. 도쿄역에서 목격자는 13번 플랫폼에 서서 15번 플랫폼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13번과 14번 플랫폼에 기차가 드나든다. 열차가 빈번하게 드나드는 도쿄역에서 과연 다른 차량의 방해를 받지 않고 15번 플랫폼에 있는 열차를 볼 수 있는 것일까? 미아라 경위는 저녁때가 다 되어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시청으로 돌아와 주임에게 푸꾸오카 서에서 받아온 자료를 보여주며 동반자설로 처리됐다고 했어요. 헛걸음을 했군 하는 주임의 말에 미아라는 아주 헛걸음은 아니라며 도리카이 형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끝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며 끝까지 파고들고 싶다고 했어요. 미아라의 그런 뜻에 주임도 같은 생각이라며 아사카제는 특급 열차라 지정석이니 오토키가 도중에 내렸다면 거기서부터 좌석이 비었을 테니까 그것부터 조사해보자고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미아라 경위는 도쿄역에 갔습니다. 13번 플랫폼에 서서 15번 플랫폼을 바라보았죠. 도리카이 형사가 말한 한마디가 힌트가 되어 이런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3번 플랫폼과 15번 플랫폼 사이의 공간은 계속 전철과 열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시야가 트이는 시간이 없었어요. 1시간 이상을 서 있다가 결국 부역장을 찾아가 물어봤어요. 13번 플랫폼에서 15번 열차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말이에요. 책상 위에 운행표를 펼치고 무수한 선들이 교차하고 있는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던 부역장이 본인도 놀라며 그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5시 57분부터 6시 1분까지 딱 4분간이라고요. 목격자들이 용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군 하고 생각하던 미아라 경희는 이내 그 시간에 목격한 것이 순전히 우연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목격자들을 떠올리고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요정 고유키에 갔어요. 미아라 경희는 손님을 배웅하다 오토키를 봤다고 했던 종업원 야이코에게 그 손님이 누구냐고 물었죠. 그 손님은 니온바시에서 큰 기계 공구 회사를 경영하는 야스다 다스오라고 했어요. 그날도 제일 먼저 야스다 사장님이 오토키를 발견하고 알려주었다고 말했죠. 그러자 여기에 배웅을 해주기로 한 건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거냐고 미아라가 물었어요. 야이코는 사장님이 저녁을 사주기로 해서 만났던 건데 그때 갑자기 배웅 얘기가 나왔고 몇 시 전 철을 타시느냐 물었더니 6시 12분에 출발하는 요코스카선을 탄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중간 손목시계를 자주 봤다고도 했죠. 어제 도쿄역에서 본 운행 시간표에 따르면 6시 12분 전철은 13번 플랫폼에 6시 1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한 건 그 전이어야 해요. 미아라가 야이코에게 언제 도착했는지 물어보니 6시 조금 전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미아라는 야스다가 단순히 전철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4분간에 맞추기 위해서 손목시계를 자주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스다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아라 경희가 야스다를 만나 모모성 사야마 과장 대리에 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자 야스다는 자기도 모모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평소 사야마 씨에게 신세를 많이 주고 있었다며 안타깝다고 얘기했어요. 야스다 상해가 모모성에 출입하는 회사라는 걸 미아라는 처음 알게 되었죠. 야스다는 사야마를 고유키 요정에 초대한 적은 없었고 오토키와의 관계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미아라가 야스다에게 가마쿠라에 자주 가시냐고 묻자 폐결액을 앓고 있는 아내가 가마쿠라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간다고 했어요. 그 사실로 인해 미아라는 야스다가 4분간의 공백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진작했어요. 미아라는 경지청에 돌아와 주임에게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사실 4분간의 공백에 관한 것 빼고는 특별할 게 없었죠. 하지만 주임은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워하며 칭찬했어요. 사실 그건 도리카이 형사가 한 말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지만요. 주임은 미아라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1. 야스다는 전날 고유키의 종업원 2명과 식사 약속을 했다. 2. 식사를 할 때부터 계속 시계를 보면서 시간에 신경을 썼다. 3. 문제의 4분간에 맞추어 13번 플랫폼에 도착했다. 4. 사야마와 오토키가 아사카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종업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잠시 뒤 주임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틀림없는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조작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야스다가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15번 플랫폼으로 가도 됐을 텐데 왜 일부러 4분간의 공백을 맞춰서 13번 플랫폼에서 보여줬을까 말이죠. 미아라는 15번은 장거리 열차 전용이니 거기에 갈 핑계도 없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가마쿠라에는 아내 때문에 갈 일이 있으니 13번 플랫폼에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했죠. 그 말에 주임도 동의한다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유감이지만 1월 14일 운행한 아사카제 차장으로부터 빈 좌석에 대해서는 오래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덧붙였어요. 그것만 기억했으면 오토키가 어디서 내렸는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다음날 미아라 경위가 출근을 하니까 주임이 먼저 나와 있었다. 자, 야스다 사장 말이야. 알아봤더니 이 모모성에 상당히 파고든 모양이야. 납품하는 규모가 그렇게 대단한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야. 이시다 부장이 꽤 신경을 써줬던 모양이야. 네? 이시다 부장이요? 이시다 부장은 모모성의 핵심 인물인데 비리가 발각돼서 수사 중인 모모부의 부장이었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내부에서도 평이 좋았는데 내사 결과 이번 사건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인물로 주목되었다. 미아라는 어제 만난 야스다의 인상을 떠올렸다. 두뇌 회전이 빨라 보였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눈동자도 빈틈이 없어 보였다. 마음만 먹으면 이시다 부장쯤 되는 인사에게 간단히 빌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 근데 주임님, 이 야스다와 죽은 사야마의 관계는 어떤가요? 응, 아직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오질 않았어. 어때, 자네가 한번 봐보지 않겠나? 우연과 조작의 문제에서 이 조작의 필연성을 추적해가면 목적을 알 수 있다고 자네가 말했잖아. 야스다가 자살하러 떠나는 사야마와 오토키를 왜 제3자한테 보여주었는지 좀 봐보게. 네,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미아라 경위는 다시 야스다 상회로 갔다. 야스다 사장이 전화통화 중이라서 응접실에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야스다 사장은 요즘 아내의 병세가 썩 좋지 않아서 간병인과 통화를 했다고 하며 미아라에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저 오늘도 여쭤볼 게 좀 있어서 왔어요. 혹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장님은 혹시 도쿄에 계셨나요? 아, 그날은요. 호카이도로 출장을 갔었어요. 이 삿보로에 중요한 거래처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며칠 묵고 이 도쿄에 돌아온 게 25일이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애노에서 20일 저녁 7시 15분에 급행을 탔습니다. 아오머리에는 다음 날인 21일 오전 9시 9분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9시 50분에 출발하는 세이칸 연락선을 타고 오후 2시 20분에 하코다테에 도착을 했죠. 거기서 2시 50분에 급행 열차를 타고 삿보로에는 저녁 8시 34분에 도착했습니다. 역에 마중 나온 후타바 상회의 가완이시라는 분이 안내를 해줘서 마루소라는 여관에 투숙을 했죠. 그게 21일 밤이었어요. 거기서 23일까지 묵고 24일에 떠나 도쿄에는 25일에 도착을 했고요. 호카이도라니 미아라는 막막한 얼굴이 되었다. 거기는 규슈와 정반대가 아닌가. 경시청에 돌아와서 야스다에게 들은 얘기를 주임에게 보고했다. 야스다는 빈틈없는 남자라서 금방 탈론할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자 주임이 그래도 뒷받침 조사는 필요하니까 역에 마중을 나간 후타바 상회의 사람이나 여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아참 저 야스다의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네, 저 부인이 있는데요. 폐결액에 걸려서 가마쿠라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 야스다는 도쿄에서 가정부 둘을 두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아라 경위는 이번 사건과 야스다의 부인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스다가 가마쿠라에 있는 부인을 보러 자주 다녔기 때문에 4분간의 열차 공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병으로 누워 있다는 것은 사실일까? 미아라는 외출한 추임의 책상 위에 가마쿠라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경시청을 나섰다. 지금 가면 밤에나 돌아올 것이다. 도쿄역의 선물과게에서 과자 한 상자를 산 뒤 13번 플랫폼으로 가서 마침 도착한 저온철에 올라탔다. 지금도 14번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열차에 가려서 15번 플랫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4분간의 공백은 역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마쿠라역에 도착한 미아라는 에노시마 전철로 갈아타고 고쿠라쿠지역에서 내렸다. 동네 파출소에 신분을 밝히고 야스다의 집을 물어보았더니 부인이 병으로 누워 있는 집을 말하는 거냐며 바로 알려주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야스다의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부인을 만나보기로 했다. 야스다 씨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미아라라고 말하면서 근처에 왔다가 문병차 들렀다고 부인에게 인사를 드렸다. 부인은 눈이 크고 콧날이 가늘고 오똑한 미인이었다. 남편은 자주 오시냐는 미아라의 물음에 워낙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온다고 했다. 그거는 야스다의 말과도 일치했다.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다가 방 안을 둘러보니까 옆에 책들이 층층이 쌓여있었다. 문학 잡지와 외국 소설들이었다. 미아라가 부인에게 선물을 건네며 일어서자 가정부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미아라는 가정부에게 별뜻 없다는 듯이 부인의 병원을 물었더니 바이브스마에 있는 하세가와 병원이라고 망설임 없이 가르쳐 주었다. 미아라는 곧장 하세가와 병원으로 가서 원장에게 신분을 밝히고 야스다 부인의 증세에 대해서 물었다. 부인은 3년 전부터 폐교력과 투병 중인데 완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원장은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왕진을 가고 있고 가끔씩 일요일 오후에도 간다고 했다.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부인하고 취미가 맞아서 일요일 오후에도 가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온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아라는 그 부인의 집에서 본 문학 잡지며 외국 소설들이 떠올랐다. 병원 원장은 6개월 전쯤 부인이 수피를 쓴 적도 있다면서 얇은 잡지를 가져왔다. 숫자가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 밑에 야스다 료코라고 적혀있었다. 아 부인의 이름이 료코였군 하면서 미아라는 그 수피를 읽었다.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 하지만 요즘 소설은 대부분 시시하다. 하루는 남편이 기차 시간표를 두고 갔다. 누워있는 나한테 여행은 전혀 인연이 없었지만 서툰 소설보다는 훨씬 재미있었다. 하나하나 시간표에 있는 역의 이름을 읽다 보면 그 고정의 풍경까지도 상상이 된다. 이름을 들으면 모습마저 떠오르는 기분이 되면서 나는 제멋대로 여기저기에서 놀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상은 시간의 세계로 발전을 한다. 이 순간에도 전국의 여러 지방에는 일제히 기차가 정차해 있고 주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인생에 따라서 타거나 내리겠지?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에 어느 역에서 기차들이 교차하는지까지도 발견하게 된다. 나는 그것이 무척 즐겁다. 기차가 교차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필연이지만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교차하는 것은 우연일 것이다. 이런 내용의 수필이었다. 미아라가 저녁때 경시청에 돌아오니 호카이도의 삿보로 중앙서에서 전보 회신이 와 있었다. 예상대로 야스다가 말한 그대로였다. 야스다가 호카이도 삿보로역에서 후타바 상회의 가완이시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미아라의 머릿속에는 야스다가 철묘한 4분간의 공백을 노리고 사야마와 오토키의 출발에 제3의 목격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떠나지 않았다. 목적은 모르겠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수상하다. 미아라는 문득 도리카이 형사가 정성껏 챙겨준 서류가 생각나서 사체의 거만서를 꺼냈다. 사야마와 오토키가 동반 자살한 시각은 1월 20일 밤 9시에서 11시 사이라고 써있었다. 열차 시간표를 편히 그 시각에 야스다는 고적으로 유명한 나코소에서 다이라를 지나 히로노 주변을 달리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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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신이 발견된 21일 아침 6시 반경을 보니까 야스다가 탄 절차는 이와태현의 이치노의 역을 막 출발한 시간이었다. 시간적으로나 공감적으로나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기차 시간표를 보는 방식이 야스다 료코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웃음이 났다. 그녀는 남편이 기차 시간표에 익숙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뭔가 알리바이 공작이 있는 것이 아닐까. 미아라는 야스다의 행동을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후쿠오카에 가보기로 했다. 그는 야스다가 탔다는 급행 도와다를 탔다. 종착역인 아우머리에 내려 세익한 연락선으로 하코다테까지 갔다. 거기서 삿보로행 급행 마리모를 타고 삿보로에 도착했을 때는 파김치가 되었다. 야스다는 아마도 2등 침대칸이나 특별 2등차로 유유히 왔을 테지만 형사의 박한 출장비로는 그런 사체는 어림도 없었다. 다음날 미아라는 야스다가 만났다는 후바타 상회의 가완이시를 만났습니다. 1월 21일 야스다 씨가 삿보로에 왔을 때 역까지 마중을 나간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완이시는 야스다 사장으로부터 역 대합실로 나와달라는 전보를 받고 나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마중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급한 상담이 있다고 마중 나와달라고 해서 갔었다고 했어요. 야스다 씨가 마리모 급행을 타고 바로 대합실에 왔냐고 물었더니 급행이 도착한 게 저녁 8시 34분 이었는데 10분쯤 늦은 것 같다고 했어요. 10분쯤 늦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죠. 야스다 의 말처럼 마리모 급행을 타고 왔다는 것은 사실 이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고 나니 미아라는 실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주임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어두워진 미아라의 표정을 살피던 가완이시가 참고만 하시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야스다 씨가 알고보니 다음날 얘기해도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미아라는 그 말을 듣자 야스다가 1월 21일에 마리모를 타고 사뽀로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누군가 확인해줄 목격자가 필요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것이 조작이라면 분명 야스다는 마리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가완이 씨가 만난 곳이 역이 아니라 대합실 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역으로 마중 나가서 만났다고 하면 누구나 기차에서 내린 사람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한 거라고 확신했어요. 미아라는 수첩을 꺼내 야스다의 동선을 메모한 것을 다시 봤어요. 20일 우에노 출발 도아다 급행으로 21일 아침 아우모리 도착 오전 9시 50분 발 세익한 연락선으로 오후 2시 20분 하코다테 도착 하코다테 발 마리모 급행으로 밤 8시 34분 삿보로 도착 메모를 보던 미아라는 세익한 연락선에서는 승객 전원의 이름을 기입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철도 공항관실에서 두꺼운 승객 명부를 받아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이시다 요시오 공무원 50세 도쿄도 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모모성의 부장이었어요. 이시다도 호카이도에 왔었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명부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스다 다스오의 이름이 적혀있었어요. 미아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실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죠. 미아라는 지금까지 막연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야스다는 별일도 아닌데 가완이시를 사뽀로 역으로 불러냈다. 아마도 자기가 마리모 급행을 타고 사뽀로로 갔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었기 때문일 거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건 주슈의 가시해안 즉 동반 자살 현장에 없었다는 증명이다. 자살 시간을 1월 20일 밤 9시부터 11시 사이라고 가정하면 그 뒤에 탈 수 있는 가장 빠른 하카타발 도쿄여행 열차는 다음 날 20일 아침 7시 24분에 출발하는 급행 사스마밖에 없다. 하지만 야스다가 사뽀로에 나타난 밤 8시 44분경은 사스마가 겨우 교토역을 떠났을 시간이다. 고육기의 종업원들에게 도쿄역에서 사야마와 오토키를 보여준 것도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고육기에 나타난 것도 모두 자신이 동반 자살 현장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미아라는 오히려 야스다가 자살 현장에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자신감이 확고해졌습니다. 조작이 개입단 이상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거짓이니까요. 경시청에 돌아가자 주임이 승객명부에서 나온 모모성의 이시다 부장한테서 자술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시다 부장이 직접 온 건 아니고 사사키라는 사무관이 왔다고 했죠. 야스다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니 불똥이 튈까 그런지 꽤 열심히 돕는구나 싶었어요. 이시다 부장은 확실히 1월 20일에 호카이도로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 15분에 도아다 급행으로 우에노를 출발해서 21밤 8시 34분에 마리모 열차로 사뽀로에 도착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야스다와 같은 열차로 움직인 셈이라고요. 야스다는 모모성을 출입하는 상인이라서 이시다 부장도 안면이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오타루역을 지났을 때 호카이도 도청에 근무하는 이나무라라는 사람도 우연히 같이 탔는데 마침 야스다가 사뽀로에서 내린다면서 인사하러 왔을 때 이나무라 씨와도 인사를 했으니 기억할 거라고요. 이번에도 야스다가 마리모를 탔다는 목격자가 나타나게 되니 미아라는 또 실망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시다 부장은 야스다가 오타루역을 지나서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는데 부장과 친분이 있는 야스다가 오타루역까지 걸리는 5시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왠지 부자연스러웠어요. 혹시 야스다가 오타루역에서 마리모에 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마리모보다 먼저 하쿠다테를 출발해서 오타루에 도착해 있어야 해요. 날개를 달기 전에는 시간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심코 중얼 거닌 순간 그는 갑자기 왜 왜 지금까지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며 일본 항공의 시간표를 찾아서 펼쳤어요. 상공 2편 8시 후쿠오카 출발 12시 도쿄 도착 503편 13시 도쿄 출발 16시 사뽀로 도착 이거다 싶었어요. 왜 지금까지 비행기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이 열차에만 고정되니 풀리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사뽀로 지토세 공항에서 사뽀로 역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걸리니 17시 30분까지 야스다는 사뽀로 역에 갈 수 있어요. 거기서 17시 40분에 오타루행 보통 열차를 타면 오타루에 18시 44분에 도착해요. 마리모가 오타루에 도착하는 시간은 19시 51분이니 천천히 기다렸다가 마리모를 탈 수 있다는 얘기죠. 미아라는 감탄했어요. 야스다는 시간의 천재다 싶었죠. 미아라는 일본 항공사에 가서 탑승객 명부를 확인했어요. 1월 20일에 도쿄에서 후쿠오카 까지 갔다가 21일에 도쿄에 돌아와서 다시 사뽀로에 가는 표를 예약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봤지만 야스다의 이름은 물론 겹치는 이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야스다가 세 편의 비행기 모두 가명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43명의 승객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사흘 뒤 비행기의 탑승객 신원 조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놀랍게도 가명은 한 사람도 없었고 탑승객 전원이 실제 했습니다. 미아라는 경악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아라는 도리카이 형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전에 미아라가 보냈던 편지의 답장이었죠. 어려운 사건과 씨름하고 있는 미아라를 격려하는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도리카이 형사는 자신이 후회했던 사건들은 대부분 끈기에 부족이 있었다며 그것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끈기가 부족했다고 했어요. 한 걸음만 더 밀어붙여 추궁했으면 그 사건을 해결했을 텐데 하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어딘가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어요. 도리카이 형사의 조언과 격려로 인해 미아라는 결국 그의 앞에 버티고 있던 단단한 암벽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아라 경유는 보고라는 제목의 편지를 도리카이 형사에게 보내며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혔다. 미아라 기이치의 보고 도리카이 주타로 형사님 그간 잘 지내셨나요? 가시해안에서 견해탄에 몰아치는 바람에 떨면서 형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7개월이 지났네요. 되돌아보면 언제 지났는가 싶은데 수사에 쫓겨 하루도 조용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초가을의 햇살처럼 푸근합니다. 사건이 끝나서겠죠. 이런 충만한 기분이 형사님께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했어요. 지난번에 형사님의 친절한 답신으로 인해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1월 20일 급행 도어다를 이용해서 우에노역을 떠나 세이칸 연락선으로 하코다테 건너가서 마리모를 타고 다음 날 21일 저녁 8시 34분에 사뽀로에 도착했다는 이 야스다의 철벽 같던 주장 무너지고 말았어요. 야스다가 마리모 차내에서 호카이도 도청 직원을 만났다는 점 사뽀로역에 마중 나온 사람과 만났다는 점 또 세이칸 연락선에 그의 자필 승객 명부가 남아있는 점 등으로 단단한 암벽이 제 앞에 버티고 서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승객 명부 건 이었어요. 한편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죠. 도쿄에서 후쿠오카 후쿠오카 도쿄에서 도쿄 도쿄에서 도쿄에서 사뽀로 이 세 항공편에 에게 굳이 전보를 보내서 사뽀로역 대합실로 나오라고 한 점에 의문을 품었어요. 그것이 이 비행기의 연착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전보를 어디에서 보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21일 아침 도아다 열차의 승객이 아사무시 부근에서 차장에게 발송을 부탁한 전보였어요. 차장은 이 전보를 부탁한 승객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 승객은 모모성의 이시다 부장을 수행한 사사키 사무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득이 갔어요. 세익한 연락선의 승객 명부에 이시다 부장의 이름은 있었지만 사사키의 이름은 없었으니까요. 사사키 사무관이 야스다의 명부 용지를 내고 승산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수행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의 불찰이었죠. 뒤늦게 사무관을 추궁을 했더니 승객 명부 용지는 보름 전부터 야스다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승객 명부 용지는 접수 창구에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야스다의 필적이라는 점에 매달려 고생을 좀 했는데 야스다의 호카이도행에 대한 수수께끼는 이렇게 해서 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행기 탑승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143명의 탑승권을 탑승객을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범위를 좁혀가자 대여섯 명으로 축소되더군요. 그들은요 이 모모성과 가장 밀접한 이 성에 출입하는 거래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 중 세 명이 자백을 했고요. 그들은 실제로 탑승을 하지 않았고 이시다 부장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됐다 모모성 거래처 사람들인데다가 이시다 부장한테 사업상의 편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에 눈에 띄어서 발각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용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의 호카이도행이 무너지고 하카타행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한 가지죠. 사야마와 오토키가 1월 14일 도교역에서 아사카제에 동승하는 것을 야스다가 고유키 종업원들에게 보여준 일입니다. 말하자면 둘이 연인 사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신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건 바로 사야마와 오토키가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는 역설이 나왔어요. 식당 영수증에서 발견한 이린 이라는 글자에서 형사님이 느끼신 의혹이 있죠. 그리도 따님이 말씀한 연인의 심리 등에서 저희 모두 크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오토키는 도중에 내렸고요. 사야마 혼자서 하카타에 갔습니다. 사야마는 고유키에 간 적은 없지만 오토키를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안면이 있는 사야마와 오토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열차에 타는 것이 제3자의 눈에는 마치 연인끼리 다정하게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겠죠. 목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4분간의 빈틈을 노리고 두 사람을 오후 6시 반 출발하는 아사카제의 승차도로 꾸민 것은 바로 야스다 였고요. 그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있었죠. 하지만 엿새 뒤에 두 사람이 동반자살을 했죠. 연인도 아닌 남녀가 어째서 동반자살을 했을까요? 두 사람의 출발이 야스다의 지시인 이상 저는 자살한 그날 밤 야스닥에 그 현장이 있었다는 선을 억지로 그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야스다가 1월 20일 오후 3시에 비행기를 타고 도쿄의 하네다에서 출발해서 7시 20분 후쿠오카의 이타지케 공항에 도착해서 당일 밤 9시경에 가시해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자살과 야스다의 관계를 생각하면 벽에 부딪힌 것처럼 더 나가지를 못했죠. 그렇대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비오는 날 찻집에 들어갔는데요. 앞서 들어간 여자와 제가 일행이라고 생각한 종업원이 우산 두 개를 같이 묶고는 번호표 한 개를 건네주었어요. 우습겠지만 이 해프닝에서 저는 힌트를 얻은 겁니다. 종업원은 저희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커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누구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희도 사야마와 오토키가 나란히 죽어 있었으니까 그만 동반자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죽은 후에 누군가가 같이 눕혀놓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야마와 오토키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의 붙어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는 그만 잘못된 선을 그어서 둘을 묶어버리고 만 거죠. 점이었는데 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살은 이 타살만큼 검시가 엄중하지 않고 수사가 발동하는 일도 없죠. 범인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바로 그 만성이 된 상식의 맹점을 찌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범인은 보기 좋게 저희를 속인 거예요. 사야마와 오토키가 어떤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렀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열차와 비행기의 시간뿐입니다. 마치 시간표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소에 시간표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가 계획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야스다의 부인 류오코가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이 범행은 야스다가 아니라 야스다의 아내인 류오코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건 당일 밤 국철과 니시테스 가시역에 등장한 두 쌍의 남녀가 떠오릅니다. 한 쌍은 물론 사야마와 오토키였죠. 그런데 다른 한 쌍이 야스다와 그의 부인 류오코가 아닐까요? 알고보니까 반은 틀렸지만요. 하지만 환자의 몸으로 가마쿠라에서 규슈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류오코의 주치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의사는 류오코가 가끔 유가와라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가는데 1월 19일부터 21일에도 유가와라에 다녀왔기 때문에 22일에 왕진을 갔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19일 밤에 출발하면 하카타인은 다음 날 도착하죠. 즉 동반자살의 현장에 제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다 싶어서 그 집 가정부를 추궁해서 류오코를 태웠던 택시기사를 찾아냈어요. 그 택시기사에 따르면 류오코는 처음에는 유가와라까지 가자고 했는데 유가와라에 도착을 하자 다시 아타미에 가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타미에 가이우소라는 여관에 내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류오코는 가이우소 여관 현관에서 스가와라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스가와라는 바로 오토키 였고요.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월 14일 저녁 8시 반경에 혼자 와서 5일간 묵고 있던 오토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0시 경에 여관을 나왔습니다. 그때 오토키의 숙박료를 바로 류오코가 지불을 했고요. 둘은 아타미에서 10시 25분에 출발하는 급행 스쿠시를 타고 하카타에 20일 저녁 7시 45분에 도착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죠. 하카타에 있던 사야마가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저녁 8시경이니까 여자 둘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야마를 불러낸 겁니다. 사야마를 불러낸 건 류오코였죠. 류오코는 야스다의 대리였고요. 말하자면 사야마는 야스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실무에 정통한 사야마에게 수사의 손길이 뻗치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서 사야마를 구슬러 휴가 명목으로 피신시킬 사람은 바로 이시다 부장입니다. 그는 비리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니까 사야마가 구속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롭겠죠. 그래서 사야마한테 14일에 아사카자를 타게 했고요. 그 급행 말씀입니다. 이 야스다가 하카타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사야마는 야스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터라 이 부인인 료코의 전화에 바로 나갔고요. 사야마와 료코는 국철 가시역에서 내렸습니다. 리시테스 가시역에서 내린 야스다와 오토키가 바로 뒤에서 오는 줄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 인적 없는 쓸쓸하고 어두운 한밤의 해안에서 료코는 사야마를 안심시키면서 청산가리 료코의 료코의 위스키를 권했고 야스다도 오토키에게 먹였을 겁니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각자 한 명씩 살해를 하고 발자국이 남지 않는 바위투성의 해안에 시신을 함께 눕혀서 동반자살로 위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것은 야스다 부부와 오토키의 관계입니다. 야스다와 오토키는 료코의 승인하에 만나는 불륜 관계였어요. 병악한 료코에게 의사는 부부관계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토키는 부인인 료코가 공인한 첩이었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세상에는 덜어있는 모양이에요. 옛 봉건시대나 있었을 법한 일인데 말이죠. 애초 계획은 사야마 한 사람만 자살로 위장할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동반 자살은 거만도 허술하고 수사도 잘하지 않아요. 가엾게도 오토키가 그 상대 역으로 선택된 겁니다. 사실 료코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의외로 오토키를 죽이는 일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무리 자기가 인정한 첩일지라도 여자의 적에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시다 부장의 부탁을 받은 야스다는 사야마를 없애고 부장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시다 부장은 처음부터 사야마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하면 자살로 몰아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동반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스다의 소행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장도 아마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야스다 쪽이 이시다 부장에게 압력을 가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은 제 추리의 경위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주로 야스다 부부의 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야스다와 료코 그 부부는 저희가 체포하러 가기 전에 이미 가마쿠라의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마시고 죽어 있었어요. 야스다는 유서가 없었는데 료코만 유서를 남겼죠. 유서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끈질긴 야스다가 자살을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안 료코가 또 어떤 계략을 써서 남편을 죽는 길에 그 길동무로 삼은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스다 부부가 죽어서 안심한 부분도 있어요. 물적 증거가 거의 없어서 공판으로 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증거가 없는 건 모모성의 이시다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리 문제로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오히려 새로운 부서에서 지위가 더 높아졌어요. 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나 싶지만 관청이라는 곳은 그런 동네인가 봅니다. 장차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어쩌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지도 모르죠. 이 불쌍한 것은 그 밑에서 충직하게 일하고 이용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입니다. 상관에게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이용당해도 감사해하고 분발하니까요. 출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이시다 부장을 위해서 야스다를 거들었던 사사키 사무관 기억하시죠? 그자는 과장이 되었더라고요. 야스다 부부가 죽어버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만 볼 뿐입니다. 어쨌든 개운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있어도 범인을 잡아서 검사한테 넘긴 다른 사건만큼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올가을에 휴가를 얻으면 집사람과 함께 규슈에 놀러갈까 합니다. 부디 더위에 몸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라 기이치 올림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죠. 미아라 기이치 경위가 형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게 됩니다. 무척 재밌네요. 네. 재미있으면서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몇 번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조금 헷갈리지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됩니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장편 첫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1950년대 후반에 나온 거고 네. 마스모토 세이초가 워낙 꼼꼼한 작가라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일일이 다 뜯어보면서 이게 시간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하고 맞춰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책을 읽으셔도 사실은 잘 도움이 안 됩니다. 한참 보셔야 여러 번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쭉 그리고 쭉 흘러가는 그런 어떤 흐름에 이해하시면 크게 또 그거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맞아요.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를 좋아하는 애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댓글에 남겨주신 적이 있거든요.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을 읽다 보면 일본이 꽤 넓은 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네. 저번에 전국을 무대로 이렇게 쓴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트릭이 있다면 기차와 비행기의 어떤 시간표 거기에 트릭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제목이 점과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단지 이게 붙어 있고 하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거를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선우를 연결해서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지 않나. 이게 사실은 한 60년 전의 소설이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본명이 아니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주 쉽게 풀릴 문제였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 아주 복잡했었다라는 거고요. 아까 드리던 말씀을 연장을 좀 한다면 마스모토 세이초가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과연 무엇일까? 시간표 일들이 시간 따져서 이게 아 이렇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모성에 아참 그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정정해야 될 게 있어요. 모모성이 우리나라의 모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보건국이라든가 내모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처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모 부처의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서 거기에 뇌물을 증여한 자가 엄청나게 머리를 써서 그 사건에 그 비리 사건의 핵심 용의자 혹은 핵심 증인을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동반자살로 꾸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비리를 덮기 위한 인간의 어떤 검은 욕망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려고 그게 목적이 작가답게 교체한 공직사회 또 처 불륜 이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스다의 하고 불륜 관계 있었던 거죠. 죽은 요정 고유키 종업원 오토키가 그런데 이걸 부인인 료코라는 여자가 이걸 인정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판에는 뭡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여자의 적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토키도 함께 죽이게 된 것이고 맨 뒤에 보면 야스다하고 료코가 동반자살한 걸로 돼 있는데 동반자살이 아닐 것이다. 료코가 자기 남편 야스다를 아마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이다. 그건 뭐 증거는 없는 거지만요. 뵙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소설이에요. 장편이기 때문에. 제가 장편을 처음 했는데 힘드네요. 자신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단편으로 다시 가야겠어요. 이거는 참고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리라이팅 다시 쓰다시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A4용지로 원고가 지금 25장 가량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애를 많이 쓰셨고 지금 들으시면서 지도하고 등장인물들을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감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과 선이었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한 작품들이 재생몽에 나와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되거든요. 댓글 주시면 스칼렛이 다 거기에 덧글이라고 하나요. 대댓글 답글 이런 걸 좀 남겨주실 거니까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첫 번째 장편소설 점과 선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청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